대구시가 2024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팔공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급변하는 대회의 통상환경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대구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 5대 신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수요 맞춤형 현장애로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지원 대상은 ABB, 반도체, 로봇 등 5대 신산업 중심으로 대개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를 열어 해외시장 신수요 창출을 돕고 국제무역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규격 인증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먹이 부족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3일 팔공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자연보호봉사단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500kg 상당의 먹이를 야생동물 통행로 주변에 놓아주고 불법 엽고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먹이 공급을 실시해 팔공산, 발성숲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모니터링 중이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6곳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기존 공평로 소재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을 산격청사 내 별관 3동으로 이전해 15일 재개관했습니다. 도서관 전체 면적은 184제곱미터로 각종 신간도서를 포함해 총 2만 5천여 건의 일반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대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과 국가 지정 공휴일에 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